자 출발! 아이 죄송해요 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아 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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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뮤직캠님 아무도 아 죄송해요 아 아하핰ㅋㅋ 아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뭘 뒤통수 조심해요 찾아오시게요? 야아 사인받으러 찾아오실겁니까 아 이비 캐스팅 세이브좀 하찮은 존재들이여 핫 자 나도 간다 핫 아아 자 영웅은 죽지 않아요 핫 아핫 아이야 님믄 왜 님믄 왜 도대체 왜 님믄한테는 잘못한거 없잖아요 아아아 아 박용사 쏠려다가 망했어 헬프미 헬프미 아 박용사 쏠려다가 망했어요 效 자 아 아 어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이비를 가장 먼저 살려주시는군 어어 어어 자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자 잘가요 영웅은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미 영웅이라면 누군가가 반드시 살려줄겁니다 자 일단 파괴광선 파괴광선 짝 어 누구에요 어 누구야 루피신부 누구에요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내가 파괴광선을 넣을수 있게 됐네 아이야 자 펄 여기 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 자 캐스팅 세이브를 좀 해준 다음에 핫 허크님 안녕하세요 보고싶었습니다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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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타임인데 씨발 망했어 핫 핫 어 아 자 펄이 이제 펄이 이제 슬슬 쿨타임이 다돼가네요 아 핫 핫 핫 땀 2 2 2 2 3 3 2 3 자 파괴광크는 쿨타임이 아직 안됐고 아! 자 신이시어 힘을 주소서! 메테오! 갓! 아니 신의 힘을 아니 신의 힘을 모르다니 이거는 알라신께서 내려주신 제게 내려주신 아주 신성한 힘이라서 함부로 쓰지도 않는 그런 신성한 힘이에요 자 1초 0초! 박여광산! 자 박여광산! 짜앗! 아 지금 박여광산 쏴봤자 의미없지 아이야! 핫! 핫! 오염도 관리를 좀 해준 다음에 아!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핫! 핫! 아아! 아아! 뮤지캔님 님도 죽었어요 아 어서와요 바닥 따뜻하죠? 어데요? 어데요? 정말 쉽죠? 아 그냥 바닥 따뜻하니 물어본건데 Rust 자 수고들하셨습니다 저 이제 피로도 얼마 남았어요 어 나 사비야 사비 사비! 호오! 나 사비야 사비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